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예를 들어서 찐떡 그릇은 달콤한 맛 매콤한 팬 오징어 너무 맛있다 오징어 와우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킨 치킨 너무 맛있어 쭈쭈쭈쭈 Batake 제자도는 겨울에 빼먹고, おitz쭈쭈쭈 おいにん 音 ホイント ー ー 탱탱탱한 아이스크림 초콜릿 바삭바삭 다 먹었지만 다 먹었지만 겉은 맛은 겉은 맛은 겉은 맛은 겉은 맛은 마요네즈 초콜릿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쩝쩝 바삭바삭 고소한 맛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찰칵 그립기념, 기 PRODUX 고소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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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저녁은 탱탱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이번엔 면은 레슨이 들어있어요 정말 맛있어서 매콤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